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샬드 윌리엄스 발드에 유명한 피자야산에 왔습니다. 도둑이 지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타 2개 샀는데 마르가리타 1개 샀습니다 지금 뉴욕은 중간에 먹기 때문에 이곳에 테이블을 붙여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먹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이 시장 예전부터 뺄게임이 있군요 이 시장의 이름과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 하죠? 한국어 이름이 유럽인 이름이 아니라 인도시리아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시리아 프랑스어 맛있어! 다시 한번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